고수가 탁 튕겨줘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거의 따라 불러주다시피 하니까 걱정 말고 그 다음에 또 고수가 다 알아 그 곡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북주당 고수는 우리 북주당 레파토리 다 알아요 그리고 북도 그만큼 잘 쳐서 위기 얼마든지 관리해주고 그녀는 인생 100년을 할 뻔해서 그리어 인생 100년 그러면 쌤도 인생 100년? 네 그 두 분 인생 100년 이렇게 바꿔서 뒤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하심하심 4월 26일 6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내 것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거죠 그러지요 그러지요 너무 잘하시던데 지금 잘하시던만은 아니 깨끗거리는거지 월밍업이 안되서 깨끗거리는거지 그거는 아니 되게 손 잘라요 어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 미리 목풀고 리허설도 일찌간에 오셔서 하셔 그러면 되야 야 이산저산 그러면 쑥대머리 이런것은 안 배웠어요 최 안 배웠어? 이제 3개월 됐는데 많이 배웠잖아요 아니 따른거지 그랬구나 차근차근 배워야 쓰겟다 그죠? 난 너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뭐 아 그러긴 하는데 저는 예 내 것이 돼야 하는데 뭐 예 연습 안 하면 도롱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많이 아 그렇군요 아 많이 안 배우셨나 했는데 이제 차근차근 배웁시다요 네 네 이산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이산저산 꽃잎이니 하나 둘 셋 분명 꽃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온 세상사 쓸쓸허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보니 오날 백발 한신보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 자자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흔들었을 때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누군방초수 마시라 예쁜 더 일어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여름이 나에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거기부터 안 했던가요? 했어요 낙모간 전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여 여기도 배웠어요? 흑이로까지 어디? 흑이로구나 북만산처 북만산처 흑이로까지 무정세월도 했어요 그래요? 무정 시작 무정세월은 더더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꺾어내려보라 오하세상 벗님네들 이내 한 번 들어보소 인생이 못 온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하면은 단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만산처 흑이로구나 저번주에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가을이 아따, 저번주에 온 것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저기 뭐야 생팅이 되어서 오면은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요 거기서 능수능란하게 했으면 내가 배웠구나 할텐데 안 그런 게 안 했구나 이렇게 된 거 아녜요? 연습을 그래 안 해서 고고고고고 하니라구요 고고고고고 저거 저거 인간 백년인거 인간 백년인거 인간 백년인거 어쩜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을까 하실 때가 많아 하하하 그러니까 오늘 진도를 나가는데 저번에 놈을 두 번 더 짚은 다음에 나가야 쓰고 또 그래야지 그라놓으면은 내 맘이 편하들 않네 가을이 가고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강무가 저건 찬 바람에 강무가 저건 찬 바람에 저건 찬 바람에 백설만 백설만 anything HHHHHHHHHHHHH 두 번째 방에서 두 번째 방에서 퍼 지하 lets 구구구구구구부 weather 킿 구구구구구두 구구구구구구 구구구 구구구구구구구ód 구구구구구구 두 번째 לפ 한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백 천찌개 백원입 천찌개 백원입 모두가 백파리히기 모두가 백파리히기 버시로구나 좋아요 무정 세월은 도답시 흘러가고 도답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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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세상 오하 세상 오하 세상 이내 한 말 한 말 한 말 한 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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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모두다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aju 격든 날과 잠든 날 격든 날과 잠든 날 걱정, 끈심, 다 재하면은 걱정, 끈심, 다 재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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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망산천은 풍망산천은 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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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다시 풍망 풍망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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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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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한 새깨가 되고보면은 홀백설백 천찌개 백원지 천찌개 백원지 모두가 백바리기 버시로구나 모두가 백바리기 버시로구나 우정세월은 터다없이 흘러가고 터다없이 흘러 터다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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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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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아꼬 미리 올리지 말고 인생이 모두다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돼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걱정근심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다 재하면은 다 재하면은 그렇게 음이 왔다갔다 해줘야지 전부다 글릭듯이 말하지 말고 병든 날과 잠든 날 이거는 사실은 리듬에 변화를 준 것 뿐이지 얘는 음은 똑같은 음이야 사실은 글릭듯이 근데 리듬을 갖다가 이렇게 쫙하게 빰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변화가 있지 그렇잖아 이건 같은 음이야 병든 날과 잠든 날 이 음이랑 똑같은 음 병든 날과 잠든 날 시작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아참 한번 죽어지면은 풍망 산촌 풍망 산촌 풍망 산촌 풍망 산촌 흑일 오구나 흑일 오구나 흑일 오구나 사하하 후예 사하하 후예 사하하 하하 후예 하진 말고 그것도 있는데 어룽지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사하하 하하 후예 이놈으로 시작 사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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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박자를 그냥 끌고 아하 이거는 네 번째 박에서 사하하 시작 사하하 굿굿굿 사하하 사하 사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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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하 굿굿굿 아하 아하 그렇지 그렇게 해요 박자가 맞아 그렇지 사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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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 사후에 만반친순원 진순원 진순원 살아온 생존의 시작 살아온 생존의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일해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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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아 가가지 마로라 아까운 청춘뜨거리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느건 세월을 어쩔 거나 가느건 세월을 어쩔 거나 박 안 맞으면 안 돼요 가느건 세월을 어쩔 거나 가느건 세월을 어쩔 거나 이렇게 박자가 맞아요 늘어진 시작 늘어진 늘어진 개수나무 시작 늘어진 개수나무 가느건 세월아 가느건 세월아 가느 сохран 퇴특 가 Gallery 가느 mooth 저도 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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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그룹 들이다가 데랑음 매달아놓고 데랑음 매달아놓고 자 거기를 데랑음음 데랑음음 음 으롱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매달안 놓고 매달안 놓고 매달안 놓고 굿굿굿 거기가 음이 어려워요 많아 뭔가 음이 많아 끄 끄 트 릭 턱 하 다가가 꿋꿋드리다 다가가 다가 가하 아니고요 다 다가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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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꿋꿋드리다 가 꿋꿋드리다 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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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꿋꿋드리다 가하 가 끄 끄 트리 다 가 다 가 가 아니고 다 가 다 가 다 가 다 가 다 가 다 가 그거요 다 가 다 가 다 가 그렇죠? 그렇게 끄 끄 트리 다 가 끄 끄 트리 다 가 다 가 이러버리면 유행가지 그게 소리가 아니지 다 가 다 가 다 가 다 가 그렇죠? 끄 끄 트리 다 가 끄 끄 트리 다 가 끄 끄 트리 다 가 그렇지? 대라 아 하앙 대라 아 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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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 아 하앙 대라 아 하앙 매달아 놓고 매달아 놓고 그거예요 끄 끄 끄 드리다가 대라 아 하앙 매달아 놓고 시작 끄 끄 드리다가 대라 아하앙 매달아 놓고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사 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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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진수는 사로 생존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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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 말아라 세워라 가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 뜨걸이 다 넣는다 아까운 청춘 뜨걸이 다 넣는다 아까운 청춘 뜨걸이 다 넣는다 아까운 청춘 뜨걸이 아까운 청춘 뜨걸이 그렇지 청춘 뜨걸이 그렇지 청춘 뜨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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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는다 다 넣는다 아까운 청춘 뜨걸이 아까운 청춘 뜨걸이 다 넣는다 다 넣는다 아까운 청춘 뜨걸이 청을 미리 올리니까 안 돼 아까운 청 운 청 운에서 운, 청이 같아야 돼 운, 청, 청, 트, 거리 다 녹는다 미리 올라가니까 꺾을 것도 말 것도 없고 노래가 어룽져버리지 미리 올라가면 안 돼 아까운 청, 트, 거리 다 녹는다 해야 음이 오르락내리락 뭔가가 있지 미리 다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청춘만 밖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노래가 아까운 운, 청, 트, 거리 다 녹는다 이렇게 시작 아까운 청, 트, 거리 다 녹는다 세월아 가지마라 세월아 가지마라 세월아 가지마라 가늑은 세월을 어쩔 거나 가는 세월을 어쩔 거나 그것은 참 잘하네 들어진 들어진 개수남보 이게 8번째에 개가 나와야 돼 개수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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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끄트리기타 가가 대략 몽뱅 다다난 어구 꼬끄트리 꼬끄, 꼬끄트리가 대략이 7번째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자꾸 꼬끄트리가 다 가만갖고 늘어져 있으면 어떡해 끝까지 delta.. 매달아 놓고 한 패키지 한 끄러미. 끄트머리 끄트머리까지 한 꾸러미 다가 한 꾸러미 세 꾸러미로 이루어진 노래야 거기가 장단 거기가 그렇게 됐을 때 빨리 다가를 놓아버려야지 그놈 붙들고 있으면 장단 틀려 끄 끄 트리 다가 대랑 다가만 갖고 붙들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가가 두 방에서 끝내버려요 존재가 별로 있는 게 아니라고 끄트머리가 더 있지 시작 끄 끄트머리 다가 대랑 랑 배달 안 놓고 꼭 붙이 오는 놈과 여긴 오지 말어 네 자 그래 해갖고 오시오 끝까지 받아줘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다른 노래 모르겠다 그러면 안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바뀌면 녹음이 그러면 흥탈이 형은 못하잖아 시간이 나는 녹음이 뒤에 맞춰서 안되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저기 저기 하지 말고 그 뒤에를 주고받고 하지 말고 그냥 해줄게요 네 네 끄 끄 트리 다가 들어가 랑 배달 안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부료 허는 놈과 영재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허 잡어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다 모집은 님네들 서로 보아 앉아서 앉아간 터먹소 그만먹게 허민서 거 허드렁 거 그리고 노란 보세 이렇게 해서 들어갖고 만들어갖고 오셔 응? 아무리 뭐 그냥 놈 뒷 그냥 그렇게 터덕 어디 Romans report